근데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위찌들아 힘을 줘! 저희는 지금 대기 중입니다. 저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니 우리가 배웠어요 방금 쿵 파 파 파 쿵 차 차 쿵 쿵 파 파 파 깜깜깜 쿵쿵 어? 순간 놀랬어 잠깐만 Run to the top 타! 난 언제든 스테이어 원래 이렇게 더울 때 서울한테 치대야 2배가 되는거죠? 3번 케이크 우연성 테스트 시작 우와 잘 간다 아니 너 팔 왜 이렇게 긴데? 3백 10 3백 10 3백 10 엄청나 오 망고 뭐야? 오 야 얘 면허 봤어? 왜왜왜왜? 얘 면허 봤어? 야 얘 면허 봤어? 라 라라라 오오오 5백 10 5백 10 45 5백 10 5백 10 5백 10 3백 10 5백 10 우리 방이야? 테라스도 있어 엄청 큰데? 뿌이 아아 하하하하 언니 한 번 더 타자 맨 앞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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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표정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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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때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원래 진짜 하나 더 있어? 아 지금 이 아직 아 괜찮아? 베이비 하하하하 의상도 이렇게 하이트로 눈물 하하하하 어떻게 하냐면 한체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거든? 볼 때 그럼 여기가 꺾이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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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밀었어요 하하하하 Would you like me? 헉 몸부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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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하 하하하하 아 제발, 아 제발 팜스프링 쓰여 내게 큰방을 아 저게 너무 쉽게 전화했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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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왜 웃었는지 아세요? 전 이 부분이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웃겨요 여기 여기 이거 어떻게 찍으셨지? 이거 진짜 안으로 들어가요 아 진짜 통로로 진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있어요 통로 안에 전 이게 진짜 웃겨요 그러면 한 30분만 주겠어? 30분만? 30분만 줘 유나는 참을 수 있지? 유나는 못 참지? 빙수야 아빠야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빵 먹어야지 너무해 아니 아니 이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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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추면 된다 춤추자 그랬어 조용히 다시한번만 알려줘 이리로와봐 얘를 머리를 쳐야되 아 오케이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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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갈거에요 아 네 네 완전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안무 네 이렇게 안무 네 이렇게 안무 하나 둘 셋 화이팅 셋 고 1, 2, 2, 3 호시즈 언니가 진짜 근데 나 진짜 리아는 웃었냐 아 맞아 맞아 우연히 너를 알아본거야 마지막은 영원히 너를 알아볼거야 아니 난 내가 제일 좋아 뭐지? 너무 좋아 으하핳 우연히 너를 알아볼거야 우연히 너를 알아볼거야 우연히 너를 알아볼거야 왜 이렇게 궁금하냐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에 편지를 담아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Dear 미찌 미찌 유나에요 늘 고마운 우리 미찌에게 어떤 말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찌 덕분에 든든한 우리 언니들과 함께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를 보는 우리 미찌가 웃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미찌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여기까지 참 잘 달려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와도 이유를 잃지 않고 바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찌도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 웃는 얼굴 보면서 같이 함께해 나가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찌 힘내요 너무 힘들면 쉬어가고 괜찮아지면 다시 일어나서 행복을 누리길 바랄게요 늘 고마움 믿지 사랑해 안녕 안녕